안녕? 나는 한국의 화물련대 파업에 관심이 많은 밀림의 왕자 사자란다. 어때? 남 어찌지? 우리 사자들은 노사 문제 전문가이기도 해. 그래서 오늘은 나쁜 선배를 남기다. 라는 표현을 알려줄게. 어흥! 정부의 결정은 노사 관계에 나쁜 선배를 남기게 될 것이다. 정부가 화물련대와 대화의 노력도 하지 않고 엄벌만 놓겠다고 위협하는 건 고양이가 생각해도 참 멍청해. 멍, 멍, 청해. 우리들도 이번 정부가 나쁜 선배를 남기게 될 거라고 생각해. 끽, 끽. 정부의 결정은 노사 관계에 나쁜 선배를 남기게 될 것이다. 정부의 결정은 노사 관계에 나쁜 선배를 남기게 될 것이다. 정부의 결정은 노사 관계에 나쁜 선배를 남기게 될 것이다. 조절적인 인기 정상, 미녀들의 영어, 오늘은 여기까지야. 우리 동물들은 한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